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4만 명대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은 뒤 완치되더라도 피로감과 우울증과 같은 휴우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은 사람 5명 중 1명은 3개월 안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는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이런 휴우증은 코로나19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트대 연구진은 더블린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최소 6주간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국제학술지 플러스원에 밝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최장 10주까지 피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반면 코로나19 휴우증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54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5세로 여성이 54%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25%가 입원 기간 동안 정신착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메이저 병원인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정신착란은 심리적 혼란, 인지력 저하, 기억상실, 황각, 수면장애 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중증과 만성질환, 감염, 약물 복용, 수술, 신진대사의 변화 등이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의 코로나19 중증도와 피로감 사이의 관계도 조사했지만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피로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 평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조사 대상이 아일랜드로 국한됐고 환자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환자의 절반 이상이 휴우증으로 피로감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휴우증으로 피로감을 포함해 청력 저하, 집중력 하락 등이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폴 헤리슨 옥스퍼드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팬데믹의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과 코로나19 감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디언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정신질환 모두에 취약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